오! 혜리 안 넣고 일찍 왔네? 혜리 오늘 뭐 공부할 거야? 오늘 수학 숙제! 나 숙제 완전 밀렸어! 큰일 났어 지금! 너도 안 했어? 새 내각이 크기의 비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N.C.A.T.E.M. 폰즈 뭐야? 무슨 소리지? 이거 밖에서 천지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미안 미안 내가 배고파서 밥을 안 먹고 올까? 나도 배고파! 아침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아주 그냥 요동을 치네 야 우리 그러면 시리얼이라도 사먹을래? 어! 좋아 시리얼 좋아 시리얼 사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우 배고파 나 얼른 먹어야지 우유 먼저 넣고 흠 시니을 이렇게 뜯기네? 아이 너무 왕스를 못 뜯어 눅눅해지면 맛이 없으니까 좀씩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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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맛있겠다 으음 으음 음~~ 맛있겠다. 되게 바삭하게 먹네? 나는 고소하게 아몬드 프레이크. 이거 인정 아니야. 다 터져버렸네 이거. 나는 시리얼 먼저. 음 고소한 향. 안 먹어? 응? 뭐해 빨리 먹어. 기다려야지. 2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걸? 왜? 이거 눅눅하게 먹어야지. 시리얼 눅눅하게 먹어야 맛있어. 공구 좀 하고 있어도 되겠다. 아직 눅눅해지려면 멀었어 이거. 오! 벌써 10분이 지났네? 완전 눅진눅진해졌잖아? 절어버렸네 우유에 아주 이거지 이거지 아유 종이징같이 음! 와! 이렇게 먹는 사람들 많다고 그죠? 음! 달다 음! 맛있겠다 사연이야 이게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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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안넣어 왜 안넣어 나 이렇게 먹어 음! 맞다 이게 뭐야? 음! 우유를 안먹어? 이게 살아있는 찌리얼 맛이야 음! 스텝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 생겼어? 그러니까 뭐 생겼네? 찹쌀떡인가? 나도 그렇죠 잠깐만 뭐일거야? 지금 유영중인데? 우유를 음! 한 숟가락 콕 떠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먹어야 되잖아 살짝 아이고 늦었다 얘들 안녕 음! 안녕 왔어? 안녕 뭐야? 지금 아무도 공부 안하고 다 시리얼만 먹고 있는거야? 나도 시리얼 먹을래 그러면은? 남는거 없어 시리얼?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난 이거 먹어야지 밥은 먹고 해야지 빨리 먹어 으항! 아! 맞아 이렇게하면 안 되지? 走 또 다 터지는 줄 알았잖아 어휴 가위 가위 오후 이처 Minnie 꺼낸 흠흠흠흠 잘 뜯었어? 응 야 야 잠깐만 이거 콤프로스트야? 너? 내가 콤프라이트 사왔는데? 콤프로스트 있던데? 콤프라이트가 뭐야 근데? 콤프라이트 몰라? 콤프로스트지? 콤플레이크 아니야? 콤플레이크? 콤플레이크? 아니 이거 누가 사왔는데? 내가 사왔는데? 오 이상하다 찾아봐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콤프라이트 여깄네 콤프라이트인데? 뭐야? 콤프라이트네? 똑같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콤프로스트만 먹었는데 콤프로스트? 난 이것만 먹었는데 콤프라이트 콤프라이트만 먹었다고? 그래? 응 다 먹었다 음 맛있었다 야 우유 안 먹어? 우유? 우유 나는 잘 안 먹어 야 우유를 남기면 어떡해 여기에 다 영양소가 들어있는 건데 와 이게 왜 초코우유 만드는 거거든 음 초코우유네 완전히 그냥? 와 비타민 가득 초코우유 아 우유 또 따라해야지 어 한통 다 썼네 벌써 이거 아 씨를 더 먹어야지 오와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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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야 어디 이거 봐 와우 야 무슨 마신멜로우 그렇게 많이 나와 마신멜로우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와우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몇 끼야 마신멜로우가 대박이지 우와 부럽다 근데 안돼 너 못 줘 으아아아 아유 아몬드 오리큰은 다 좋은데 어휴 이거 아몬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야 이거 왕건이다 안 먹어 와 이거 딱 붙어있었네 안 먹어 음 아 우유가 약간 애매하게 남았네 그럼 시리얼을 더 먹어야지 이거 더 먹어야지 아 우유가 좀 부족하네 아 우유 좀만 넣어야겠다 아 우유가 또 모자라네 시리얼을 또 부어야 다 먹었는데? 아니 이거를 다 먹었는데가? 어 야 잠깐 이거 버리는 거야? 어 아니 우리 친구 핵 꿀 액기스 마지막 이 가루를 버리려고 그랬네 안에 뭐가 남았어? 그럼 이게 남았지 여기다가 우유 살짝 부어가지고 한 입에 이렇게 부어서 응 너 먹어볼래? 어 너 먹어봐도 돼? 오우 와 소리 으으으으으응 오오 오 맛있다 나도 줘봐 나도 처음먹어봐 엄청 고소한데? 왜 고소한 맛이 나지? 오 맛있어 야 우린 무슨 시리얼 동호인이야 자 이제 배 부르니까 공부하자 공부 열심히 아 그래 와 진짜 정신이 확 든다 이야 오 뭐야 뭐야 밤이야? 저녁이 됐네? 야! 야! 야 너희 다 잤어? 야 밖에 봐봐 저녁 다 됐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저녁 먹을 시간 뭐야 아침 먹고 시간까지 한 거야? 어우 배고파 출출해 배고파? 꾸르륵 소리 또 나는 거 같아 시리얼 먹을래? 시리얼 안 먹어 있는데 시리얼 또 먹어? 물리는 거를? 내가 뭐라도 좀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 좀 내가 사올게 편의점 갔다 올게 어어 오! 조리포! 아 요런 거 우유에 말아먹어도 맛있지 음? 바나나맛 우유? 오 예들스? 너이들스? 야 이거 봐 내가 이런 거 사왔어 요런 거 있으면 좀 특이하게 먹지 않을까? 와 이거 완전 과자날이네 이거 이 밤류를 이렇게 사왔어 인디안 밥 삽돈 밥 이거를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먹었어 이거 봐 진짜 똑같아 이만큼 이거 거의 한 3, 4인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한 7,800원만 밖에 아니라고 또 설탕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오! 너희들 먹는 다 그 시리얼에 설탕이 이만큼씩 들어가 봐봐 봐봐 그렇게 잡숴봐 그럼 아주 그냥 밥이야 밥 으으.. 달 것 같아요 진짜 똑같댸 진짜 똑같댸 야 그러면 우리 이왕 이렇게 된거 이렇게 먹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호불호하는거야 우리 dude 우리도 주는거야? 응 하나 둘 셋 어? 진짜 그 정도네 진짜 맛있지? 좀 더 고소하네 달긴 달아 자 그럼 호불호 해볼까? 인디언밥 호불호 하나 둘 셋 너는 짰어? 거짓말하지만 지금 잘 먹어 놓고 이제 조립국으로 하자 바나나물 잘 사왔다 이렇게 초코 시리얼에 바나나 우유를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꿀맛이야 꿀맛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진짜 미쳤다 이거 맛있어? 장난 아닌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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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진해! 진해! 진한 국물이야! 나는 근데 콤프로스트 먹을거야 고릇 아까 다 썼지? 이거 설거지하기 고쳐주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그냥 봉지째로 먹지 뭐 나무실향 어? 맛있다 좀 평범하게 먹을 수는 없냐? 평범하게 너나 평범하게 먹어 이거 언제 평범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